구독자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나무들의 잎은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왕성하던 잡초 등 초보뉴들 또한 성장을 멈추면서 세력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계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성한 잎과 꽃들을 피워가며 식을 줄 모르는 성장을 하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다른 초보뉴나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 그 나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식물로 생태계의 저승사자, 동굴의 재앙, 토종식물의 저승사자 등 무시무시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가시박입니다. 식물다큐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피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생태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가시박이라는 주제로, 10월 하수님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잎과 줄기를 자라하며 살아가는 가시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박은 1990년경 외국에서 들어온 종으로 봄부터 성장을 시작하여 가을이 되어서까지 동굴을 이용하여 왕성한 세력으로 자라면서 다른 식물들의 터전을 빼앗는가 하면 다른 나무나 풀들을 뒤덮어 죽게 만드는 식물인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하여 제거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시박의 생태적 특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 등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박은 박과의 1년생 초본료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전국의 하천재방이나 숲의 진입부 등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동굴 식물입니다. 줄기는 길게는 10미터까지 뻗으며 호박잎을 닮은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5에서 7개로 갈라지며 호박처럼 줄기 맞이해서 서너 갈래로 갈라진 동굴손이 나와 다른 물체나 식물을 타고 오르면서 자랍니다. 가시박의 동굴손이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데 다른 물체를 감지하면 1분이면 잡아 감기 시작한다고 하며 장마철 등 한여름에는 하루에 줄기가 3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6월부터 10월에 걸쳐 피는 꽃은 암꽃은 담녹색을 띄고 숫꽃은 황백색의 꽃을 피우며 넓은 계란 모양의 열매는 여러개가 뭉쳐서 달리는데 털같은 가시로 덮여 있으며 그 속에 한개의 씨가 들어있고 열매는 물에 잘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 하천을 따라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가시박이라는 이름은 박종류로서 열매에 가시가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며 근래에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입니다. 박과 채소인 호박이나 수박, 참외 등을 재배할 때는 세력이 강하고 병충해에 강한 박 등을 대목으로 활용하여 접붙이기를 하여 재배를 하는데 이때 대목용으로 등장한 것이 가시박으로 가시박은 세력이 강하고 엄청난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는 장점에 따라 1990년경 박과 채소의 대목용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시박은 환경적응력이 강하여 우리나라의 기온이나 토양조건 등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특히나 세력과 번식력이 강해 한번 자란 곳이면 씨앗이 떨어져 번성하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잎과 줄기의 성장은 우리나라 토착종의 삶의 털을 빼앗고 번성하며 자라게 되고 심지어는 10m 내외의 나무를 순식간에 뒤덮어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나무를 죽게 만드는 우리 생태계의 제일 무서운 존재로 되어가고 있어 앞서 말했던 생태계의 저승사자, 덩굴의 재앙, 토종식물의 저승사자 등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시박의 서식지가 습기가 있는 곳에 잘 자라다 보니 하천 주변에서 자라면서 열매가 가벼워 물에 떠내려가면서 번식하며 살아가다 보니 각 하천이 가시박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가시박의 서식지역을 조사한 결과 1평방미터에 많게는 1000개 이상의 씨앗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한 번 정착된 가시박을 제거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유 식물들의 삶의 터전과 기존 나무들까지 고사시키다 보니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생태계 교란식물이란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야생식물을 말하며 이들 식물의 특성은 종자 생산수가 많고 종자의 이동능력 등이 탁월하는 등 번식력이 강한 종으로 자연생태계에 유입되면 빠른 확산으로 우리 고유종의 서식지를 잠식하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변 생태계를 조사해보면 30에서 50여 종이 살아가고 있는데 가시박이 한 번 정착하게 되면 모든 종들은 사라지고 오직 가시박이 홀로 차지하고 있어 종 다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법으로 규정하여 규제 등을 하고 있고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영양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로는 가시박을 비롯하여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 16종의 외래종과 고유종인 환삼덩굴 1종 등 총 17종이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시박은 서울의 하천 주변이나 야산의 초화류나 나무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농촌에서는 과수원에 과실나물을 감고 올라가 죽게 만들거나 농작물에게까지 피해를 주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부들도 제거 등 가시박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예촉이나 낯 등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으나 줄기와 열매에 가시가 많아 가시에 찔릴 경우 피부병을 유발하는 등 제거하기가 힘들며 제거를 해도 땅속에 있는 새로운 씨앗에서 새싹이 다시 올라와 금세 다시 번성하는 등 한 번 정착되면 완전히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최초로 들어왔을 때 씨앗이 여물기천에 제거하여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생태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가시박이라는 주제로 가시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시박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무분별한 식물 도입이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이 큰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식물 등을 도입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